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영상은 배틀 투킬이죠. 투킬 나이트워커의 숨겨진 호숫강 1시간 사냥 영상을 재고 있습니다. 밥 못 먹었죠. 어 오산불고기 그리고 아 하나 더 먹었는데 오산불고기 아 이게 나왔네 미치겠네 아 역상 찍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널 옮기면은 아 개망했습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잡아야겠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총알이 쉬질 않는다 한 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어떡하니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려 지형이 안 좋아 한 대가 안 맞잖아 아 역시 여론은 엘브잡이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군요 아 잡았군요 나이스샷 나이스샷 위기일을 극복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없이 다 사라졌군요 아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라라라라 보상은 뭐 나쁘지 않죠 순백 하나 정도 나왔으면은 아 나쁘지 않게 먹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론은 좋은 동네입니다 아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보스가 나와가지고 보였어 보였어 아 이거는 배트 2킬의 사냥 영상이에요 저는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나이트워커 강화는 유튜브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냥만 하는 것 밖에 없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나이트워커의 희대 고난 멀티킬 25회가 나왔군요 이 멀티킬 25회를 어떻게 함 좋단 말입니까 개인적인 것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제수공은 한 200만 정도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카치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사질로는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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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쯤에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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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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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루스는 대강 왔다갔다 이런 루트구요 1시간 딱 되면은 얼마나 먹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2킬이었구요 런치의 예상은 그래도 한 4천만 정도 먹지 않았을까? 3천? 4천만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제 예상입니다 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됐죠 4천만 저의 예상 딱 맞췄지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딱 맞췄서 4천만 시간당 4천만 메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추 후추